중국 상해종합지수 추이를 보겠습니다. 3350선 바닥과 3700선 고점 아래 위로 약 10%의 변동성으로 지난 1년간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차트에 나와 있듯이 201선을 하향 이탈했다 바로 하루 만에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심천 종합지수 또한 2130을 바닥으로 고점은 작년 12월에 2571포인트를 찍고 바닥 대비해서 20% 상승을 하고 지난 한 달간 조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201선 위에서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만 보더라도 심천지수가 상해종합지수보다는 훨씬 탄력이 있어 보입니다. 심천지수는 한국으로 따지면 코스닥, 미국으로 따지면 나스닥처럼 기술주, 성장주 비중이 높고 중소형주가 더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중국은 중소형 기술주 위주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우선 중국은 현재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마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속 관세를 높게 매기게 되면 당연히 미국과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마찰이 지금 진행형입니다. 또한 중국 자체적으로 시진핑 장기 집권의 목표 아래서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규제 문제가 크게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도 미국처럼 긴축의 정책을 편다면 중소형주 투자는 그 매력도가 아주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미국과 정반대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시작을 하더니 이번에는 1년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해서 이제 2.85%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풀기, 금리 인하 정책을 펴게 되면 중소형주 투자는 유효합니다. 여기서 기술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포진된 중국의 심천지수 상승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지수들의 상승 여력 ETF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여력이 제법 있고 대표적인 ETF들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투자에 있어서 중국 내수시장을 키우는 과정에서 내수시장 규모가 글로벌 시장의 50% 이상인 그런 업종에 대한 대표 주식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전기차,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AI, 5G, 그리고 돼지고기 업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시장 규모나 기술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대표 업종들의 대표 종목들 1위에서 4위 정도를 투자하는 전략도 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종목들의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투자 비중은 전체 글로벌 투자 비중의 20% 이상은 투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유동훈의 성공투자였습니다.